박근혜 퀴즈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과 음종환 전 청와대 행정관을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또다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수인 차장, 문건 파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진실공방을 떠나서 지금 보면 박근혜 퀴즈라고 불렀던 유력 정치인, 젊은 정치인들이 요즘에 문매를 맡고 있습니다. 이준석 씨 하면 그간 여권의 어떤 개혁의 아이콘이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이준석 씨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준석 씨에게는 매우 아마 상처가 클 겁니다. 타격도 클 거고요. 그리고 세정치민주연합에서는 그동안에 계속 왜 우리는 제2의 이준석 같은 사람을 데려오지 못하는 거냐. 야당에서요. 그러면서 20대, 30대 젊은 층을 끌어안아야 된다. 이 정도로 탐을 냈는데요. 이번 파문에서 이준석 씨는 음종안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사적인 술자리에서 들은 내용을 아무리 그 내용이 위중하다 하더라도 김무성 대표 등 다른 사람에게 옮깁니다. 그래서 이번 파문이 커졌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낡은 정치와는 무엇이 다르냐. 이런 비판을 떨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예, 이준석 씨가 SNL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올렸는데 한번 보실까요? 고자질이라는 비판도 달게 받겠다. 본인이 직접 고자질이라는 단어를 썼군요. 그리고 이제 31가 된 제 나이를 변명으로 삼지는 않겠습니다. 나이와 무관하지 못한 제 성숙하지 못함입니다. 라고 이렇게 SNS에 글을 남기면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려는 모양새인데, 이도영 차장. 어쨌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당의 입장을 보면 이준석 씨와 어쨌든 이런 이미지에 조금 타격을 입었지만, 새누리당도 이 젊은 피가 이렇게 좀 타격을 입으니까 마찬가지로 좀 흠집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젊은 피를 수혈했다는 이야기는 과거의 기성세대 그리고 그 이전 연로한 노회한 이런 이미지를 좀 벗어보겠다 이런 취지였는데, 이 어떤 권력과 결탁을 하고 밤에 만나서 술자리에서 무언가 남들은 모르는 이런 좀 구석에 숨어있는 음침한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고,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했던 과거하고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이미지를 젊은 피들이 보여줬다. 이런 것들이 세상에 알려진 이 자체만으로도 당에는 큰 이미지 손상이 됐을 테고요. 이 야당에서도 한번 새로운 계기가 됐을 겁니다. 우리는 왜 이준석 같은 인물이 없느냐, 왜 새 피가 수혈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나이만 젊다고 해서 새 피가 아니다. 진정하게 새로운 의식을 갖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이런 진짜 젊은 피를 제대로 골라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진 최장 말씀하십시오. 이번에 음종한 전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문건, 유출의 배후는 바로 김무성 대표다. 대구의 유력 정치인인 유승민 의원이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갔다는 술자리의 시간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몇 시인가요? 바로 새벽 1시 이후였습니다. 이 자리에 동석 갔던 사람, 새누리당 비대위원이었던 이준석 씨가 있고, 또 지난 총선에서 부산 사상에 나와서 대선 후보인 문재인 의원과 맞붙었던 손수조 씨도 있고요. 또 대통령 직속 청년 위원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대체 이 개혁의 아이콘들로 불렸던 사람들이 새벽 1시 이후까지 대체 뭐라고 다니느냐, 이것이 개혁이냐, 정말 실망했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쨌든 두 분 말씀 공통점은 젊은피들이 구태의원하다는 건데, 이 청년, 젊은피에 소괄하는 것은 새누리당만은 일인 아닙니다. 새정치민지원합 청년비대위원들도 과거에 구설수에 올랐던 내용이 있는데, 직접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다른 일을 그만두고 계속 영상중개 화면 배만 띄워라. 외부로 송출하는 화면 안 된다, 해경이 말하지만, 카톡으로라도 회사라도 보내라. 요청을 해보겠다 하니까 청와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요청을 하는 게 아니다. VIP가 그걸 제일 좋아하고,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것부터 해라, 라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게 만들죠. 조수진 차장, 당시 여름이었는데, 6개월 전에 김광진 의원이 VIP가 좋아하니까 그것만 하라라고 해서, 저것도 여외돼서 상당히 시끌시끌했는데, 결국 뭐 사과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사과는 진정성이 담겨야 되는데요. 그냥 의례적인 사과였다는 점도 역시 논란이 됐습니다. 네, 김광진 의원 하면 부적절한 발언을 너무 많이 해서 굉장히 문제가 된 분인데, 이분이 바로 세정치민주연합의 청년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네, 81년생이니까 아직 30대 초반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보신 장면은요. 작년 여름에 세월호 침몰 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때, 청와대가 대통령이 원하는 화면을 계속 해경에 압박하다가, 해경이 구조활동을 제대로 못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국조특위가 한동안 공전했고요. 제가 몇 가지 김광진 의원이 했던 발언을 적어가지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새 소원은 뭔가요? 명박급사. 네, 이 표현 아마 떠올리시는 분 많을 겁니다. 바로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서 한 발언인데요. 맞습니다. 이 글이 트위터에 어떤 올라왔던 글인데, 이것을 김광진 의원이 리트리 됐다고 굉장히 논란을 빚었고요.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 어버이 연합이라는 단체 하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광진 의원이 이 방송으로 그냥 옮겨도 굉장히 부적절한 것 같은데요. 나이를 처먹었으면 곱게 처먹어. 당신 같은 어버이 둔 적 없어. 잠시만요. 그거는 지금 김광진 의원이 얘기한 거죠. 그만큼 선정적으로. 그렇습니다. 김광진 의원이 바로 글을, 이런 내용을 트위터에 띄웠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옮겨드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한 말도 했었군요. 네. 또 언제부턴가는 북한이 더 믿음이 가, 이런 글을 또 띄우게 됐습니다. 뭐 셀 수가 없습니다. 김광진 의원과 마찬가지로 청년 비례의원, 대표의원으로 됐던 장하나 의원도 예전에 신문에 본인이 대통령은 사퇴하라, 보궐선거 실시하라라는 내용과 함께 여러 가지 SNS에 본인의 정치적 신념을 주장했는데 당시에 야당에서도 내부에 상당히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고 골칫덩이다라는 얘기도 정말 알았었습니다. 네. 좀 경정해야 될게요. 신념은 좋은 표현이죠. 네. 이거는 신념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본인의, 본인의 어쩐 주관을 드러내면서 얘기한 건데 자, 이 와중에 시청자 의견이 바로 쓱 들어왔습니다. 이 얘기는요. 박근혜 키즈라고 하는 젊은 정치 입문생들 너무 커버린 것 아닌가요? 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방법 없는 건가요? 일단 이거는 조순인 차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네. 일단 손수조 씨라든지 이준석 씨가 여의도에 처음에 입성할 때 얼마나 신선하게 우리가 받아들였습니까? 그렇죠. 이분들을 계속 잘 커나갈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로는 당연하게 자신들 스스로가 어떤 스스로가 권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스스로 항상 돌이켜보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스스로가 권력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야가 바로 서로 진짜 개혁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로 경쟁을 해나가야만 독선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스스로가 권력이 아니고 독선과 일탈을 막는 방법 당에서도 좀 굴머리가 썩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